마이크로소프트 빙 인공지능한테 이번에는 LK99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봤습니다. 뭐라고 할까요? 과연요? 검색 중 15초 정도 지났고요.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굉장히 빠르게 최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상훈상압 초전도체로 추정되는 물질이에요. 고려대학교 이석배, 김지훈 연구팀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제조했다고 주장했어요.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. 굉장히 정확하네요. 아직까지 초전도 성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료평가나 재현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이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.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빙 AI였습니다.